일단은 이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을 원했냐면 여기 뒤에 B가 있고 뒤에 B가 있어요. 그래서 얘를 A에서 B로 묶어버리는 거죠. 두 배의 단위 행렬의 B 얘를 원했던 거죠. 출제자는. 전개해 보시면 AB 마이너스 단위 행렬 B라고 해봤자 2B가 되는 거죠. 이걸 원했던 거예요. 그래서 A 행렬에서 두 배의 단위 행렬을 빼버릴 거예요. 두 배의 2, 0, 0, 2를 뺄 거니까 1에서 2 빼주면 얼마? 마이너스 1, 여기 2, 그다음에 3, 4에서 2 빼면 2가 나오겠네요. 그리고 B라는 행렬이 1, 마이너스 2, 1,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1행 1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1이 나올 거고요. 2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3, 2, 여기가 5가 되겠죠. 그다음에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14가 된다. 그래서 모든 성분에 합하면 1, 5, 마이너스 6은 더하면 0 될 거고 정답 얼마? 마이너스 14가 된다. 이런 정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출제 의도가 이랬고요. 뭐 이런 의도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그냥 A, B를 곱해가지고 2, B를 빼줘도 상관없죠. 뭐 다시 적을 이유 없이 그냥 1행 1열 계산해 주시면 얼마죠? 3. 1행 2열 계산하겠다.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. 3, 4, 7 이렇게 될 거고요.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16이죠.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6,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겠네요.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2배의 B라는 행렬, 2배의 B, 이걸 빼주겠다라는 얘기인데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그냥 여기에서 성분의 합을 다 더해버리면 이게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2가 되고요. B라는 행렬의 성분의 합을 보니까 이거 없어졌죠?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4에 2배하면 마이너스 8을 빼주게 돼 있다 이겁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14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. 오히려 이제 출제 의도의 계산, B로 뒤에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방법이나 이런 방법이나 봐도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현저히 드러난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. 만약에 B로 묶었더니 A에서 2배의 단위 행렬을 뺐다 그랬더니 어떤 단위 행렬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행렬의 곱셈도 필요 없는 거죠. 어떻게 보면 B란 행렬의 몇 배 이런 식으로 가버릴 거니까 훨씬 단축이 되겠지만 지금 같은 문제는 크게 단축이 되는 문제는 아니었다. 그래서 묶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셔도 되는 것이고 그냥 직접적으로 A, B 계산하고 B란 행렬 2배에서 빼줘도 된다. 다만 이런 방식에 좀 익숙해져 봐라.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결국은 모든 성분의 합을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계산돼 곱셉. 이 성분의 합, 성분의 합 곱하는 건 안 됩니다. 그게 결과의 모든 성분의 합은 아니에요. 그래서 곱한 거의 모든 성분의 합, B의 성분의 합에다 2배에서 빼버리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정답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. 3번 문제는 이제 미통기의 1단원 함수의 극한 아니면 뭐 미분계수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극한값 계산, 미정계수라고 우리